섹시 다이너마이트 황 안녕하세요 작곡가 섹시 다이너마이트 황입니다 넌 땅땅땅 섹시 다이너마이트 황 현진씨 이름을 왜 섹시 다이너마이트 황으로 이제 딱 보시면 알잖아요 이제 몸매부터 이제 앞에서 나오는 섹시가 있잖아요 걸어 다닐 때도 약간 골반이랑 허리에 웨이브하고 다 있나 봐요 외식곡이야? 외식곡이야? 이렇게 걸으면서 다니니까 저렇게 다녀요 저렇게?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저 친구가 기침을 할 때 가슴에 팝을 주는데 그때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팝 이렇게 섹시 다이너마이트 황